음악 땅에 들숭처럼 깊숙하게 들어온 바다 얼마든지 양식을 얻을 수 있다 하여 그 이름 등량입니다 내가 여기 큰 배도 타보고 동지나 남지나 중국 그네까지 작업을 해봤어도 이바닥같이 좋은 거라고 없어 등량만의 가을 깃더니 그 풍족함 잃을 데 없습니다 기름진 들판과 아늑한 바다가 사시사철 곶간을 열어주는 곳 등량만은 전라남도 장흥군과 보성군 고흥군에 둘러싸인 만입니다 이 가을 쉴 틈이 없습니다 추석 무렵부터 총 출동되는 새 꼬막 배 한창 여물어가는 바다 속 가을거지 하려면 손놓을 새 없습니다 지금 보면 맛있을 때죠 지금부터 이제 맛있죠 이제 이 앞달에 이제 산란 다 끝나버리고 이제 살이 찔 때니까 지금 비린내가 안 나고 지금 최고 맛있을 때죠 그 최고의 맛 거두어드리려면 이 끌그물이 필요합니다 수심 3, 4미터 아래로 끌그물 내리고 배를 몰아 끌어옵니다 바다 속으로 가라앉은 끌그물은 갯벌 바닥 훑으며 새 꼬막을 걸러내죠 묵직하게 걸려오는 그물 묵직하게 걸려오는 그물 와우 저 꼬막 올라온 거 우와 이렇게 올라와야 기분이 좋지 이게 손맛이야 손맛 무더기로 쏟아지는 조약돌 같지만 하나같이 통통하게 살 오른 등양만 새 꼬막 여기가 가격도 좋고 벌이 좋아요 벌이 국자가 부드럽고 완전히 사람이 들어가오는 역까지 들어갑니다 모래가 있으면 꼬막이 잘 안 커요 씨조개에 뿌리고 2년 이맘때부터 새 꼬막 수확에 들어갑니다 10톤 배가 가라앉을 지경입니다 버텨내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그물 와 저거 다 터져버린다 와 배 엎어지겠네 배 엎어지겠어 배를 집어 삼킬 태세지만 오늘만 같으면 새 꼬막에 파묻힌 데도 웃으며 들어 누울 듯합니다 그야말로 배 풍작입니다 일터전에 일단 내가 묶어 살아야 될 곳이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그냥 나오면 기분이 좋은 거죠 네 시간여 행복한 사투를 끝내고 돌아갑니다 그 보상은 배를 덮은 수확물 선착장에 닿은 배마다 새 꼬막이 산을 이뤘습니다 가을부터 찾는 사람들이 많아 바로바로 팔려나갑니다 각지에서 온 차들이 코앞에서 대기하고 있죠 하루 마무리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새 꼬막입니다 간도 안 하고 바로 삶아낸 새 꼬막 도시락통에다가 넣어서 온단 말이에요 가방에 넣으면 이게 짜장나는 소리가 나니까 여행 창피했는데 지금은 오뎅 햄보다는 꼬막맛이 더 맛있고 고막같이 마시고 넣어볼게요 고막같이 마시고 넣어볼게요 바다 맛 담은 새 꼬막 하나에 스르르 피로가 풀리는 등양만의 가을입니다 등양만 들판도 두둑하게 가을을 맞아드립니다 다른 논들이 이삭을 살찌울 즈음 해발 220미터 고원지대 보성군 웅치면에서는 이른 벼 수확이 한창입니다 잎새가 아직 푸릇하지만 이 벼는 지금 배에야 가장 맛있습니다 완전히 영글기 전 지철보다 일찍 거두는 올벼 보리고기 때 쌀은 안 나오고 배는 고프고 보리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추석 때가 가까워지면 조사님께 차례를 지내야 하는데 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삶아서 쌀을 만들게 되면 쫀득쫀득하니 맛있거든요 햅쌀밥은 올려야 하는데 가을 햇살을 당겨올 수는 없고 그래서 사람 힘으로 벼를 익혔지요 솔익은 벼에 더하는 정성 거둬들인 벼는 깨끗한 물에 담가 불립니다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찰밥을 만들 때도 초저녁에 담궈놨다가 새복에 쌀을 건져놔서 물 쪽 빠진 다음에 식이 안 치거든요 찜수 기간은 배에 따라 다르나 보통 24시간 왔다 갔다 이제 불린 벼를 가마솥에 넣고 찝니다 40년 올벼살을 고집한 정미소 보통은 일반 뼈로 올벼살을 만들었지만 움츠면에서는 따로 찹쌀 품종을 씁니다 이게 그냥 일반 뼈는 아무리 쪄도 붓지 않아요 버슬버슬 하는데 이 찐찰별은 이렇게 붓지 않아요 이 정도면 잘 된 겁니다 올벼살이 구수하게 나오겠네요 잘됐어요 예전 찐올벼 밖에서 말릴 때면 종종 가을 장마가 져 농부들 애간장 어지간히 태웠다고 합니다 농부 발소리 듣고 자란다는 벼 그 껍질 벗고 말같게 태어난 올벼살입니다 올벼살은 일반 쌀에 비해 노르스름한 빛이 도는데 입에 물고 천천히 씹으면 쫀득하니 구수한 맛이 납니다 흘린 땀방울이 무르익어 이 가을 곶간을 채웁니다 올벼살의 별미는 술에도 고스란히 담깁니다 올벼살의 별미는 술에도 고스란히 담깁니다 추석 며칠 전부터 나락을 비우다가 올벼살을 쪄가지고 조상님들한테 제주 만들어서 올리려고 물에 불린 올벼살은 시루에 넣고 찝니다 동네에서 솜씨 알아주던 어머니에게 배웠죠 그때는 집집마다 담가놓은 맛도 달라 사내들 술맛 자랑으로 은근히 아내를 치켜세웠습니다 그때는 진짜 이런 것이 맛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우리 어머니 귀한 솜씨가 어디로 다 갔을까 술을 못 빚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된 농사일, 동동주 한 그릇만한 위안이 있을까요 들키지 않으려 꼭꼭 숨어서 만들었죠 그 헛간에다 태비를 소똥조차, 사람 똥조차 그 속에다가 술또가지를 묻어 할 수 없이 술을 먹으려니까 그래갖고 그 속에서 한 술을 일꾼이나 우리집 아저씨나 참 이람스러워 그라고 먹고 옛날에는 그라고 살았어요 술을 함스러워 못하게 누룩과 섞은 지혜밥을 항아리에 넣고 밥물보다 조금 더 물을 붓습니다 기다리는 정성이 술맛의 반이라 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복을 하니 발효기포 올라오면서 밥알 동동 뜨는 동동주가 만들어집니다 올베살 동동주 잡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동동주로 소박한 가을 맞이합니다 시름겨웠던 여름날이 언제 지나갔나 싶습니다 가난한 시대에 올벼로 인해서 우선 춘군기를 하여튼 그런 넘기는데 올베가 제일 큰 효자 역을 했어요 이렇게 같이 거두고 함께 나누는 것으로 족합니다 한 잔 술에 푸근해져 오는 가을입니다 등양만의 낮게 드리워진 구름 날이 굳긴 하지만 나가보기로 합니다 바다 농사 20여 년 우인만한 날씨에는 끄덕안지만 특히나 등양만은 내륙 안쪽으로 들어온 바다라 평온함이 더합니다 이곳에서 키조개를 키웁니다 육지 밭매듯 바닷속으로 들어가죠 바닷속 개흘게 일일이 종패를 심고 거둘 때도 바다로 들어가 직접 손으로 캐냅니다 수심이 얕으면서 무르고 질 좋은 갯벌이 깊게 자리한 등양만 다른 곳에 비해 1년 이상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줄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진주지요 조개 채취를 하다가 이런 게 깨져서 올렸는데 이 색깔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진주를 이 색깔로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것이 10년이 세월이 걸려버렸네 진주는 조개의 눈물이라 합니다 그 눈물의 보석 얻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10년 세월 실패와 도전의 연속이었지요 그래도 등양만이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조개는 몸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오면 진주질로 감쌉니다 그 색깔은 조개의 안쪽 껍질 색과 같은데 키조개의 깊은 검은 빛이 흑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죠 비옥하고 짙은 등양만 갯벌처럼 키조개 흑진주에는 그윽한 빛이 담깁니다 등양만 심어놔야만이 몸에 불순물이 안 붓고 또 태풍이 불어도 유실렬 염력이 없고 다른 바다에서는 조건이 안 많아서 안 될 거예요 등양만에서만 유일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해요 등양만 키조개는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두어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큼직하고 살은 야들하니 쫄깃하죠 보통은 술고기와 함께 구워 먹는다 하는데 키조개는 삼겹살과 같이 먹어도 진미입니다 이런 호사 아무나 누리나요 이 맛에 등양만에 삽니다 한 30년 전에 이 바다에 뭐 먹고 해먹고 살 때 그때 없었어 그래가지고 나도 서울으로 가가지고 서울에서 한 10년 살아났네 알았어요 서울에서 뭐 하다 보니까 바닷가에 태어나서 바닷가에 사면 못살었더라고 못살아 이 바다가 그래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산다가 다시 바탈을 싸고 그곳으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바다에 깃뜨니 바다와 닮아갑니다 내일도 묵묵하게 일굴 것이고 바다는 말없이 채워주겠지요 그렇게 등양의 가을이 깊어갑니다 하하 하핳 하하 서서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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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